안녕하세요 웨이크업 코리아 락밴드 프로젝트 WKRP 엔터테인먼트 핸도입니다 오늘은 WKRP 멤버십이 얼마 전에 론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론칭 소개 영상을 통해 멤버십이 총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등급별로 어떤 혜택이 다른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KRP 베이직 멤버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멤버십의 가격은 월 990원으로 첫번째 혜택은 회원 전용 배지입니다 회원 전용 배지는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동일한 혜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원 전용 이모티콘이라는 두번째 혜택 같은 경우 현재 회원 전용 WKRP만의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9월 중으로 해서 이모티콘을 모두 여러분들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혜택은 WKRP 풀 라이브 다시 보기입니다 WKRP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진행했던 라이브 풀 다시 보기도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열어두었고 앞으로 모든 WKRP 풀 라이브 다시 보기는 멤버십 베이직 이상의 혜택으로 제공이 되어 당일날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한테 모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멤버십 베이직 혜택 이상 즉 모든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보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채널에서는 별도로 WKRP 풀 영상 채널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더불어 소소하게 저희 WKRP한테 후원의 개념으로 월에 990원 전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후원을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후원 같은 뉘앙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혜택은 WKRP 멤버십 프라임 혜택입니다 월 4,990원으로 진행이 되는 혜택이고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멤버십 베이직 등급에서의 모든 혜택이 제공됨과 동시에 두 번째 혜택은 저희 WKRP 채널에서 가장 자주 올라가는 콘텐츠의 리뷰 곡분석 콘텐츠의 멤버십 전용 신청권을 드립니다 멤버십 분들이 볼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제가 따로 글을 올립니다 매주 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올라가는 리뷰 곡분석 멤버십 전용 신청권 전용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곡의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매주 평일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매주 올라가는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서 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주간 주에 1회에서 주에 많으면 2회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국적, 장르 상관없이 모든 곡을 리뷰와 곡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멤버십 프라임 혜택 전용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가는 리뷰 곡분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음악도 풀로 들어보면서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하신 곡 중에서 일반 영상으로 리뷰 또는 곡분석을 할 노래가 있다면 따로 답글을 통해서 이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이 아닌 일반 영상으로 제가 언제쯤 리뷰와 곡분석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바로 비하인드 뮤직이라는 콘텐츠인데요 멤버십 프라임 등급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상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업로드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매주 금요일 업로드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WKRP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팟캐스트 영상의 콘텐츠하고 비슷한 개념의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가감 없이 K-POP 또는 음악 업계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가감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슈뿐만 아니라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 업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저의 추천하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록 음악 또는 K-POP 또는 더 다양한 다른 장르를 통해서 음악을 쉽고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거는 비하인드 뮤직이라는 콘텐츠에 추가로 편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영상이 나오게 된다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일단 비하인드 뮤직이라는 새로운 멤버십 전용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될 예정인 점 주 1회 업로드 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톡을 통해서 제가 보컬 또는 밴드의 직접적인 코칭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 진행을 해드리는 혜택을 드립니다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노래 또는 밴드를 하실 분들한테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코칭이 되는 횟수에 따라서 물론 프라임과 프리미엄의 혜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미로 노래를 하시거나 취미로 밴드를 하시는 직장인 밴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밴드 분들 대학 밴드 분들 밴드 마스터가 없다 그러신 분들이 제가 좀 코칭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톡 링크를 제가 열어드릴 텐데요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저의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 닉네임과 카톡 아이디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오픈톡 링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 나름의 시선으로 피드백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멤버십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월 12,000원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프라임과 멤버십 베이직의 모든 혜택이 제공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오픈톡 집중 코칭을 주 3회 이상으로 훨씬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실용음악과 입시를 제외한 프로 또는 세미 프로 취미 등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더 집중적인 세부적인 코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직접 대면에서 하는 코칭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혜택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커버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커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음악 관련한 영상 뭐 저희처럼 리뷰 분석하는 영상을 만드실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WKRP의 뮤직비디오 형식을 좀 답습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그 영상을 레퍼런스로 하시는 분들한테 영상 제작 관련해서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노하우와 모든 기술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촬영할 때 음악 관련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 장소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적인 요소 관련 하에서도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녹음실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어떤 장소가 괜찮은지에 대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혜택은 바로 자작곡 아이디어 공유입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께서 자작곡을 발매를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음악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여쭤보거나 이 점에서 어떤 점이 괜찮으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간헐적이고 정말 가끔이긴 하지만 가끔씩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역시 오픈톡을 통해서 자작곡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직접적으로 작곡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작곡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작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는 대중성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레퍼런스 음악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정도의 노하우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하고 어떤 멜로디를 사용하는지 제가 음을 찍어드리고 이런 식의 공유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 외에도 음악 말고도 가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점에서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은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유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화면에는 제가 작성해 놓지 않았지만 제 개인 앨범이 나왔을 때 제 개인 앨범의 실물 CD를 프리미엄 혜택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 주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이 된다는 점 가입을 하실 때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을 하신 분들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WKRP가 새롭게 론칭을 하게 된 멤버십 소개 영상을 안내 드렸습니다 소소한 후원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직 현재 시간 기준으로 멤버십을 오픈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이 감사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WKRP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WKRP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이용자 분들 앞으로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통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